우크라이나 전쟁의 수출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국격이 달라지고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당면한 자국의 안보 불안으로 대량의 무기 도입과 군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고 있어 여기에도 많은 자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부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의 군사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가장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막대한 군사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나토 내의 발언권도 강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 내에서의 폴란드의 위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 전투기 등 공격무기 지원에 가장 먼저 나섰으며 공격무기 지원을 망설이는 나토네 독일 등 선진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므로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폴란드의 역할과 파워는 매우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과 EU와 나토 수장들의 빈번한 폴란드 방문과 회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공급 등 거의 대부분이 폴란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진심이었던 폴란드의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 내 폴란드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의 부족한 국방력을 강화할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국방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내 폴란드가 이룰 국방력 강화의 결과는 공군의 경우 F-35와 F-16 그리고 최신 FA-50으로 완전 재편되며 육군의 경우는 K-2 전차 1000대와 M1A2 약 300대 K-9 자주포와 K-9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 천무다 현장과 레드백 계량형 장갑차까지 갖춘 대규모 군대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내 어느 나라도 이 정도의 전력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수년 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각종 주요 무기와 탄약, 미사일 등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며 유럽 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방위산업을 키워서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냉전 이후에 각국의 방위산업이 첨단 무기와 앞선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는 제조 및 생산 라인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며 유럽 국가인 폴란드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기술이전의 후한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은 기술이전과 판매권을 동시에 거머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향후 자국이 유럽 방산의 한 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폴란드의 선택은 고맙지만 티르키에처럼 호랑이를 키우는 기술이전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대규모의 국가 간 방산협력이 많지 않은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실적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국익을 따져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자하게 생기고 친근감 있는 안재희 두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뒤에는 분명 제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강점인 대량 생산과 품질관리 여기에 신속한 납품과 가성비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대한민국의 K무기 선택을 두고 아마도 폴란드는 지금 좋아서 죽지 싶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폴란드 현지 생산 등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몇 년 후쯤에는 방산 분야에서 훈장을 받는 이가 나온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폴란드 제갈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같은 빠른 속도로 한 나라의 국방력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국가입니다. 각 종목이 탄양류는 물론 모든 종류의 군수 지원, 생필품 등이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를 통해서도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물자 공급이 폴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폴란드의 운송물류 산업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전쟁 지원 물자 공급 산업은 지금 대 호황이지 싶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못하는 서구 전차와 각종 장비의 수리 및 정비를 폴란드의 비밀 장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무기 및 탄약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 후 다 망해가던 일본이 한국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통해서 대부응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폴란드는 현재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얼마 전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하여 폴란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종전 후 재건을 위해 폴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4천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전쟁 시 가장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폴란드를 우크라이나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국가 폴란드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역할과 재건 사업 참여를 조심스럽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폴란드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통한 국방력 증강과 방위산업의 육성으로 유럽 제1의 국방력을 갖출 것이며 지금의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과 전후 복구 참여로 유럽 내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도와준 대한민국이 고맙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폴란드의 위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도 서둘러 초청 또는 순방 외교를 강화하여 폴란드와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공히 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손실을 본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다소 송구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전쟁에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의 공격 무기 지원으로 곳곳에서 전력이 보강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잡고 나아가서는 반드시 침략군을 격퇴시켜서 본래의 영토를 회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